안녕하세요. 머가삼다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귀한 약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귀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만 먹어도 그 해에는 중품과 뇌졸중, 뇌경색을 잊고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약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포개를 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천마라는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요즘 같은 봄에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싹대가 땅 위로 지상부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약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한 번만 먹어주면 올 한 해는 뇌졸중, 뇌경색, 중품을 잊고 살 수 있으니까 꼭 한 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천만은 천 가지의 약초를 가지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약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고 아주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그런 약초이기도 합니다. 다른 아주 좋은 그런 효능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한 번만 먹어도 그 해에는 뇌졸중, 뇌경색, 중품을 잊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꼭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자 지금 한 번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고 꼭 드시고 올 한 해는 중품과 뇌졸중, 뇌경색을 잊고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먹어야 산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